현재의 내 삶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. 성인 10명 중 6명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흔히 말하는 계층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. 눈에 띄는 건 계층 이동 가능성을 바라보는 온도차입니다. 자기 스스로 사회 경제적 위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반면 자신의 위치가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자신의 미래를 더 부정적으로 봤습니다. 더 안타까운 부분은 절반 이상이 자신뿐 아니라 자녀도 그럴 거라고 답했다는 겁니다. 가장 여유 있는 사람들과 가장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자산 규모는 이미 35배 차이인데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. 같은 1년 동안 늘어난 자산 폭의 차는 3.4배가량 됩니다. 통계청 조사에서 성인 절반은 우리 사회를 믿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. 여기에는 누군가는 노력하지 않아도 돈 걱정 없이 사는가 하면 누군가는 노력을 해도 돈 걱정을 달고 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에 대한 울분과 무기력이 녹아있을 겁니다. 숫자로 본 경제였습니다.